1번. 동물세포의 구조. 골지체, 리보솜, 리소점, ABC입니다. A는 리보솜이 되겠죠? B는 골지체가 되겠고요. C는 리소점으로 봐야 될 겁니다. 자, ㄱ. A에서 단백질 합성. 리보솜 맞고요. B는 인지질 이중축막. 이 골지체의 막으로 돼 있죠? 맞고요. C는 리소점이라 틀렸습니다. 정답이 ㄱ과 ㄴ. 63%. 메가스터디 집계 이 정도 정답률인데 이거 틀리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그치? 2번. 생명과학자 수요 성과 역사로 쭉 물어보는 문제가 항상 나오죠? 요즘에는.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주요 인물, 업적 연결을 해가지고. 자, 기억관이는 레이웬, 훅과 파스텔르를 순서 없이. 내가 외우는 거 있었죠? 하비, 순한, 훅셀, 레이경. 쭉쭉 나가다가 파스텔르, 속생 이런 거 다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물 속생설 주장한 기억은 파스텔르입니다. 파스텔르가 미생물 연구 많이 해서 백신도 만들고 그랬는데 미생물 연구 많이 하면서 미생물 영역에서도 생물은 연속적으로 태어난다. 생물 속생설을 입증을 하죠. 자, 현미경으로 미생물 관찰하는 건 훅셀, 레이경. 그래서 훅, 이 셀 세포를 처음으로 명명하고 발견을 했었고. 그 다음에 레이웬, 훅이 현미경을 통해서 많은 미생물들을 발견하죠. 관찰하고. 그래서 레이웬, 훅이 니은이 되겠습니다. 모거는 유전자가 염색체 일정한 위치에 존재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이거는 20세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19세기에 일어나고 생물 속생설, 이게 파스텔르가. 그 다음에 레이웬, 훅이라고 하는 건 여기처럼 1600년대, 17세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17세기.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전자 개념이 도입되는 거는 멘델 이후 20세기 초반부터 유전자 개념이 도입이 돼요. 이게 가장 최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보기 ㄱ. 니은은 레이웬, 훅, 훅 맞고. 자, 니은. A는 생물 속생설이죠.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생겨남을 설명한 것이다. 아니죠. 생물이 연속적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걸 입증한 거죠. 니은 틀려고. 니은. 3번은. 3번 여기죠. 그럼 이 3번이 이 모건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이 파스텔르가 되는 거고. 레이웬, 훅이 1번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3번은 모건 얘기 맞습니다. 정답이 ㄱ까지 3번. 정답률 85%. 잘했습니다. 자, 3번. 자, 식물의 구성 단계 일부와 예를 나타낸 것이다. 기관, 세포, 조직계. 아주 쉽죠? 조직계 그냥 써 있습니다. 잎은 기관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 이게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ㄱ을 통해 물질이 이동한다. 관다발 조직계니까 물관, 체관 이게 다 발져 있는 거라 물질 이동 맞고. 니은. 니은에는 기본 조직계. 모든 기관들, 뭐 잎, 줄기, 뿌리 이런 기관들에는 이런 기본 조직계 이런 것들은 다 있죠. 그래서 기관, 그 아래 조직계 있고 조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디귿, 표피 세포는 다의 예이다. 세포인가 맞고요. 정답이 5번. 83% 정답률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그냥 곧바로 갈게요. ABC가 RNA, 단백질 중성 지방을 순서 없이 그랬는데 리보솜을 구성하는 거는 RNA와 단백질이죠. 특히 RNA. 자, 펩타이드 결합이 있는 건 단백질뿐이죠. 그러면 이 특징, 기역, 니은 특징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건 지방이 되겠네. 그래서 B가 지방이 되는 거고 두 가지 특징 다 갖고 있는 건 단백질이 되는 거고 A는 RNA가 되고 RNA까지 되는 거, 이게 리보솜 구성. 기역이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기역. 기역은 리보솜 아닙니다. 리보솜 구성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니은. A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맞습니다. RNA. 디귿, 염색질은 히스톤 단백질. 저 C 단백질 있죠. 정답이 니은, 니귿. 4번. 75% 정답률이네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식물의 광합성 과정의 명반응에서 일어나는 반응가와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가라고 하는 건 무리광분해죠. 자, 그리고 이건 NADPH2. 이게 생성되는 겁니다. NADPH2의 생성. 자,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이 명반응 과정을 우리가 광인사라 과정을 우리가 한 번 간단하게 그려주면 광개2가 있고요. 광개1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서 NADPH2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리고 무리광분해가 여기서 일어나서 여기다가 전자를 공급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P680이고 여기가 P7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가는 스트로마 자, 무리광분해가 되는 거는 틸라코이드 내부다. 여러 번 강조했죠. 기출에도 많이 나오고 광개2 부근 틸라코이드 내부입니다. 암기해서 푸는 거예요. 기억 틀리고 NADPH2가에서 방출된 전자는 680으로 여기 무리광분해 돼서 일로 넘어가는 거 맞죠. 산화됐다라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게 전자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상태야. 전자가 들어오면 환원이고 전자가 빠지면 산화거든요. 거기서 새로운 전자를 공급해 준다. 그런 얘기야. ㄴ, ㄷ, ㄷ 순환적 광인산화에서 나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나잖아. 이 나라고 하는 건 이 전체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일어나는 거지. 순환적 광인산화는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여기서만 이렇게 도는 거야. 알겠어?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 참. 이렇게 도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NADPH2 이 생성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이 ㄴ, 2번이 되겠다. 이게 정답률이 65% 정도 됩니다. 전체 비순환적 광인산화